세이브를 날려먹는 바람에 다시 하게 되었네요 아 열받는다 세이브 정확하게 말하면 영상을 날려먹었죠 아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더 깨고 있네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미 한번 깬 만큼 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아 여기였구나 하필 날려먹은 게 여기야 아이씨 아이 쟤랑 치고 가는 건 싫은데 하필 날려먹어도 이런 부분을 하... 왜 그랬을까 빨리 가겠습니다 한번 날려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죠 이미 자 이제 저기를 지킬거에요 제가 어... 재속이기 쉬워요 제 배에 항아리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자 가볼까요 가면 이제 포인트가 잡히죠 포커스가 일단 피브스가 한번 알려주고요 이제 친절하게 해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으흠 어떻게 할까 피씨가 저기 있으니까 푸셔주고 아이고 푸셔주고요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예 별거 없어요 그냥 바로 올라가면 돼요 아 여기였구나 예 이렇게 뭐 로보트를 이제 살려서 보내는 거죠 이 친구들은 비중이 없는 친구들이라 그런가 얼굴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지금 어쨌거나 뭐 나름의 멋이 있죠 이제 또 몰래 내려가야 됩니다 아... 또 또 이제 그냥 나게 이게 아까 전에는 여기서 막 하늘 깨보고 막 여긴 해가지고 빨리 갈라고 막 이랬는데 이게 필요가 없는 짓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가만히 가게 놔두면 돼요 그러면은 노리스 구인이 나옵니다 아 노리스 구인 귀찮은데 하아 말아먹어도 하필 자 빨리빨리 들어가 저 가라고 있죠 자물쇠가 바로 깨부수면 됩니다 필치는 빠르게 이미 내려갔어요 저 앞에 있을 겁니다 문 닫히고 다시 열면 또 금방 사라질 겁니다 예 없죠 하아 여기야 아 노리스 구인이 좀 귀찮게 구는데 아 노리스 구인이 좀 귀찮게 구는데 아 노리스 구인이 좀 귀찮게 구는데 으흠 으흠 일단 여기를 부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노리스 부인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어 어 어 어 안되는데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잘 피했죠 어 여기로만 일단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일단 노리스 부인이 왔으니까 일단 연습 게임을 한판 한거거든요 이게 아 바로 열린거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여기 또 세이브가 하나 나오죠 으음 두번째판 아 쓰읍 또 하필 날려먹었 여길 날려먹었구만 음 아주 잘했어 아주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해봐요 여기가 어 어떻게 했더라 아까 했거든요 이미 어 여기 튀어나오죠 자 여기는 아까 전에는 좀 고민을 했는데 여기는 여기로 바로 가면 됩니다 여기에 내려보내는게 있거든요 그럼 닉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거는 닉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아주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음 참 말이 많군요 닉 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빨리빨리 갑시다 그냥 닉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닉이 없죠 여기는 요쪽에 있습니다 닉을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잠깐 위험구간이 살짝 있긴 한데 노리스 부인 때문에 노리스 부인때문에 넓이 없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좀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약간 위험한게 오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아우 이런 아우 오우씨 아 이미 한번 했다고 에 너무 성급하게 했습니다 아 이거는 실수네요 이런 실수가 있나 아 이런 실수를 하나요 아 예 그래서 다시 가게 되었네요 아 왜 이런 일단 침착해야 되겠습니다 침착 침착 냉정하게 해야 대선 스킵이 없다는게 진짜 이 게임의 엄청난 문제입니다 왜 왜 이야기를 다 듣게 하는거야 제발 제발 점프 퍼펙트하게 끝냈구요 최단 코스로 빨리빨리 아 제발 아까같은 실수 아아 무슨 말도 안되는 실수를 조심조심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얘 문제가 자꾸 난간에서 그냥 앞으로 가면 가끔 뛸 때가 있어요 얘가 왜그런지 몰라 이러면 안되거든요 아 이거 자동점프가 되어있나 그럼 초보자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상한 시스템이 아 노리스 부인이 아 이거 또 점프하네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점프력이 높아요 노리스 부인이 아 넘었다 드디어 끝났다 아아 아 드디어 나갈 때가 된거 같죠 아 드디어 나간다 나는 나왔다 아 여기서 소망의 거울 한번 봅니다 소망의 거울 가까이 가면 이제 덤블도어가 와서 설명을 이제 주전주전 해줄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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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볼도를 뽑죠 자 정볼도가 미리 알려준거죠 이걸 통해서 니가 나중에 이걸 써먹어야 될 것이다 그런 암시죠 어쨌거나 저는 다시 필치랑 싸워야 됩니다 너무 귀찮은 친구들 끝까지 다 방해할 셈이야 일단 나가서 필치가 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전에 했던 그 스테이지까지를 어 와 다왔다 드디어 끝이다 오 예에에